네, 종이입니다. 예전에 올린 올드바트 상징입니다. 최근에 오마이 위스키님이 남흥연주라고 올리셔서 남흥연주라고 불리게 된 곳이죠.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구독자 트워드 같은 곳이다 보니 이게 초점이 좀 뒤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무슨 재고가 남아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맞다. 여기 시험 가능하니까 나중에 그... 어, 이거 시험 가능하니까 나중에 한자씩 갈라가면 돼요. 아, 그래요? 어, 여기 있는 거 시험 가능해. 어, 드론학 신용도 들어왔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드론학입니다. 이것도 드론학. 빌리인데 가격이 비쌀 거예요. 8,000원. 여기는 빌리는 가격이 비싸요. 빌리는 가격이 비싸고... 위에 뭐 캐슬 화이트나... 시래기도 있고... 미스키 컬렉션 종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000원인데... 스페이사이드 싱글... 뭐... 어딘지는 안 적혀있나봐요. 이 종류가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있습니다. 가격은 전부 3,000원, 3,500원... 4,350원, 3,600원, 4,700원... 그리고 이거 15년짜리... 이거는 이제 4,000원... 5,500원... 이건 가격이 안 적혀있는데... 신간거 많이 들어왔고요. 이거 미니어처 종류도... 지금 보시면... 뭐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고... 잘못되어서 꺼졌네. 여기는... 가격표가 전부 이쪽에 다 붙여져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분화배... 근데 위에 뭐... 3,980원이나... 뭐... 12CS에 이제... 2,750원... 뭐... 저렴한 편이죠. 이런식으로 다 붙여져있어서... 엘리가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투어중이나... 제가 엘리 확인을 못시켜드리거든요. 이거 비비알거... 아랑... 21년인데... 19,56 생빈입니다. 아랑... 아랑은 19,56 생빈에... 5,400... 뭐 이런것들... 생빈같은거 구하기 참 좋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아이가 드릴텐데... 라포로익 CS... 이제 배치 11원도... 3600... 이렇게도 파울고 있습니다. 위에... 히비키나... 이런... 조그만 미니... 어쩌다 같은것도 있구요. 암티고 보시고... 요것만... 살짝 달아주시면 되요. 네네... 뭐... 레드... 뭐... 시비식비... 레드로즈... 뭐... 이런것들이긴 한데... 시비식비 같은 경우에는... 2800... 끼면... 품격이 좀 더 싸죠. 2500 이니까... 또... 보시고 있냐... 좀 싼것들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괜찮은것만... 이제 알려드린구나... 그리고 예전에 이쪽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슈퍼노바... 슈퍼노바 있는거는... 지금 다 나왔어요... 탈리구영... 도 있고... 여기가 블루러비 1리터 제일 싸거든요... 4000인가 그러는데... 지금도 4000인가... 지금... 750 이거든요... 어... 지금은 가격 안적여서... 물어보셔야돼... 엘리니 물어보긴 힘드니까... 핫팍 종류가 있는데... 핫팍 종류가 있는데... 핫팍 종류가 있는데... 제가... 내가 되게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께요... 글팍... 글팍... 글팍 25년 4,550면 진짜 조용하죠... 패밀리케... 1,99 22,000... 그리고... 벨리아 CS 배치 2 뭐 룬쿨드 스페이스 아이디 15년 같은 거나 여기 있던 생빈 종류 거의 나갔네요 벨리아솔하고 터렛은 아직 남아있는데 1998 이제 벨리아솔이 7,500원 벌린 터렛 1979가 이게 가격 그렇게 안 비싸는데 어? 가격 붙어있었는데 가격...이거 저번 영상 보면 가격 나올 거거든요 저번 영상... 제가 그... 테가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되요 다음은 연도별 에디션 같은 것도 있고 위에 보시면 토마틴 이렇게 종류별로도 있습니다 저 위에 꺼낸 티가 작아서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모렌지 종류나 치프턴 25년이나 치프터 25년 모렌지 여기 있고 치프턴 21년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곳곳에 좀 종류가 많긴 하거든요 아 여긴 안 열리구나 여긴 안 열려가 패스합시다 아니 열린다 아니 열린다 아우스코 시야 신께 캐스 그 뒤쪽에 전부 다 다 다른 종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오시면 한 번씩 뒤져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뭐야 스벵 18은 13,500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쌈페가 아니죠 분압에 25년 16,600에 그리고 이쪽에 탈리수가 30년이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탈리 30만네 아 생리선이구나 탈리 30이 있는 거 다 팔린 거 같은데 원래 이쪽에 탈리 30이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갔나봐요 이게 영상 올리고 다들 한 번에 가셔가지고 엄청 많이 터져서 그런가 지금 재고가 옛날에 비서 엄청 많진 않아요 월드파트클라 뭐 알라키 종류나 지프턴인데 1990 지프턴 쉐리벗의 하일랜드 이게 7,800 153도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다 위쪽에 있는데 1999가 이제 3,000이에요 스페이사이드꺼 1999가 3,000일 정도면 뭘까 1999가 3,000일 정도면 뭘까 fino 이 형편이요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산건 또 어서오세요 보먹어 이제 요 종류인데 4,500 입니다 나쩝두라 라고 불리는거죠 시비 논제 아벨라와 구형이고 원래 여기 드론학대 그 배치 딱 있었었는데 지금 다 나왔습니다 담듀머노 아란시비 요거는 28배 28배는 나쁘지 않죠 웨스트콕이랑 제이씨 얘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스페이랑 밸날리씨 요거는 가격이 안보이네요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발베니 여기 발베니가 생각보다 싸진 않거든요 발베니 15 신배도 6300 이자에요 춘도 보시면 14500 인데 피치 5번 바이베니는 엄청나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블링록 치프턴 2006 아벨라와 아브나와 이렇게 이제 47번 45번 인데 45번이 5000이나 4800 이 정도면 품격이 좀 더 싼 걸로 기억해요 맥켈란 12 더블 예전거 그리고 20일 이거 차는 드시는 분 꽤 많으시죠 12500 인데 12500 인데 발신비에 15 법원 이거는 12000이면 솔직히 좀 애매하죠 12000이면 12000이면 가격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17W도 여기 보시면 7200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잡기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가격이 안 쓰여 있네 이것도 구형 구형이고 피릭 30년에 뭐 스페인 30년같이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찍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아마 오늘 갔던건 영상 한 번에 그냥 쫙 올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여기 있던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프턴 종류 있습니다 1989가 12850 1991이 이제 11000에 1977이 25000 그리고 1989가 11000 1986이 16000 2077이 23000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뭐 이게 뭐 1978,18000 1991 이제 9000 181 22000 1989 인데 보시면 30년 수선이거든요 폭세 해드인데 뭐 이런 것들이랑 밑에도 여기 치프터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도 다 치프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렇게 밖에 즐겨줄 수 밖에 없어 지금 다들 오후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제가 찍으려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대충 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소 한번 넘어 볼게요